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썬 코드로 타이타닉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파이썬 코드를 사용을 해서 타이타닉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학습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걸 사용해서 정답을 실제로 예측하는 코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읽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카피앤페이스트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읽어진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잘 읽혀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각각이 생존했을까 생존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정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그런 배열을 미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앤서라는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앤서라는 배열을 만드는데 길이는 어떻게 할까요? 테스트 데이터의 길이와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사실은 418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의 길이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이라는 함수를 쓰면 테스트 데이터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길이가 418이기 때문에 418, 418 곱하기 2의 크기의 그런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첫 번째 열에는 우리가 두 개의 열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만들어보면요. MP를 제가 define을 안 했네요. MP를 define을 해보겠습니다. import numpy as MP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앤서가 지금 보면 전부 0이죠. 네, 전부 0입니다. 몇 줄일까요? 계속 올라가네요. 네, 418의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0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줄을 지금 다 0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줄은 뭐냐면 패신저 아이디가 돼야 돼요. 테스트 데이터 이제 여기서 이게 테스트 데이터잖아요. 여기서 892번. 그래서 892번은 살았어. 893번은 살지 못했어. 이제 요거를 이제 0이다, 1이다. 요거를 우리가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줄은 패신저 아이디를 줍니다. 패신저 아이디를 요쪽에다가 복사해서 넣는 거죠. 요 경우에 제가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이 assign이 는 기호가요. 이제 요거를 이제 특정 변수가 얘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 두 개는 서로 지금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얘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고 얘는 지금 넌파일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데이터가 변환이 되면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진짜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요렇게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answer를 다시 보면요. 첫 번째 줄에 패신저 아이디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줘야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등석 승객은 일단 살았다. 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등석 승객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answer에서 answer에서 여기 역시 우리가 인덱싱을 주죠.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에 p클래스가 1인 것들은 1인 항목들은 전부 1로 바꾸자. 자 0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번 줄 1번 줄 0번 줄은 지금 패신저 아이디가 들어있고 1번 줄에 지금 정답을 넣는데 1번 줄에는 지금 1로 바꾸고 있죠. 전부 1로 바꾸는 건 아니죠. 이 중에서 p클래스가 1인 경우 1등석은 무조건 살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answer를 출력해보면 지금 앞에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조금 뒤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열심히 올려서 answer의 전체에 1번 줄만 한번 수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살았고 어떤 건 죽었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등석 승객이면서 여성인 경우는 생존으로 설정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등석 승객이면서 p클래스가 2이면서 그 다음에 여성 성별이 여성인 경우는 1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answer를 다시 보시면요. 어떤 건 또 살았고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1. 이렇게 생존 여부가 0, 1로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end가 아니고 이 end.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는 csv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로 저장하려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판다스 라이버리에 있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바꿔주는 코드가 바로 이렇게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 프레임 answer라고 하는 지금 numpy 배열을 판다스 라이버리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럼 나머지 코드는 뭐냐. 자 칼럼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칼럼을 첫 번째 칼럼은 passenger id고 두 번째 칼럼은 survived이야 라고 이제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df answer라고 하는 게 지금 소수점 단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을 int32 그래서 정수형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 코드는 이제 csv 파일로 저장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인덱스는 fal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가 이제 false라고 안 하면 기본적으로 true로 되는데 true로 하게 되면 이제 맨 앞에 인덱스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0, 1, 2, 3, 4, 5, 6, 6, 8, 9, 10 해서 맨 앞에 인덱스가 같이 저장이 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passenger ID하고 생존 여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뒤쪽에 인덱스를 false로 하는 옵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시면요. 잠시만요. 여기서 invalid character in identifier 요거가 캐릭터가 네 제가 따옴표가 좀 이상 됐나 봅니다. 따옴표를 다시 넣고요. 뒤에 거 지우고 네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네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요.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ls 해보시면 여기 타이탈이 되겠죠. 타이탈이 데이터에 타이탈이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에 지금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지금 방금 저장한 파일 이름이 요거죠. 테스트 프리딕트 점 cbsb 테스트 프리딕트 점 cbsb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 요거를 이제 어 케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하면 돼요. 업로드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보셨죠.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코랩에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업로드 하려면 코랩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cs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는 좀 그런 귀찮은 작업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코드를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코드를 작성을 하면 여기서 코랩에서 여기서 코랩에서 이제 케글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코드거든요. 케글 컴페티션스 서밋 빼기 c 타이타닉 이거 타이타닉 이름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코드가 다 있어요. 서미션 프리딕션 서미트 프리딕션 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요렇게 하면 업로드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마지막에 메세지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여러번 이제 여러번이 한 번 두 번 업로드하는 게 아니고 여러번 업로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로드를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어느 게 어느 거고 헷갈리니까 자 여기 이제 정보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번 거는 퍼스트 서미션이야 이렇게 데이터 정보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파일 네임은 잘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폴더가 지금 요거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현재 폴더가 지금 Titanic.data Titanic.underbar.deata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테스트 프리딕트.csv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얘가 업로드가 돼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돼서 이쪽에 타이타닉에 들어가 보시면 마이서미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네 이쪽에 방금 올린 것을 제가 지금 여러 개 많이 올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올린 것 이름이 퍼스트 서미션 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어는 71.531% 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한번 성능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